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다. 후배를 만났다. 이제 막 전기쟁이로 영원한 친구이다. 장비를 하나 구입했나 보다. 헛을 나게 좋다고. 미니 전동을 다해보다. 버튼을 누르니 드라이버가 돌아간다. 돌아간다. 실제로 진짜 쓸모가 있는 거 봐야지. 나는 왔던 길로 돌아가고 싶다. 장갑을 안 가져왔다고. 장갑을 안 가져왔나 보자. 나를 만나서 화가 난 먼지. 눈치 빠른 드래곤이 드라이버로 가로등 안전기 커버를 분리한다. 가정용이구만. 손으로도 수동으로 같이 돌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. 그래도 계속 돌리는 거면 편하지. 그것도. 이제 나머지는 정원입니다. 지금 십자도 안 된 거? 응! 아 십자도 되겠네. 차단기가 내려갔다. 정원아. 네. 차단기가 내려간 거 아닌 거 같은데? 아 그래요? 어디에 있는 차단기가. 차단기가. 차단기가 오면 돼지. 차단기를 올리면 되지. 매각 찍어보고 올리면 돼. 우리가 생각했거든요. itters정도 내 차단기가 focus에 Wang를 colour move. 절연자왕 측정은 생략하고 차단기만 올리겠다. 오늘은 안전기 교체가 아니라 드라이브 시범식 이었구먼 갈 시간이 없어서 바로 드릴께요 안팎은 해도 돼. 손으로 들려. 손으로 들려도 돼. 이게 야만한거다. 드라이버가? 아뇨, 드라이버 말고 나사가. 야만한거 밑에 담아되면 되지? 이것도 야만한거 봐. 걸쳐만 놔. 두껍게. 삐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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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